로마서 7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오로우며 선하도다. 이 구절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고원받은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계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그 죄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지 그 죄에게 속아 넘어간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율법은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계명을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율법이 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갈보리에서 철폐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갈보리의 주 예수 그리소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소인들에 대해서 철폐된 것입니다. 갈보리 그 자체로 철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갈보리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우롱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소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바울은 결코 율법이 무효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소 없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소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영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그들은 그리소 대신 율법으로 우롱게 되고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미라. 또 하나의 위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즉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지금 행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나쁜 짓인 줄 알면서 나쁜 짓을 행하지만은 그 반면에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크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음을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존재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화내는 것, 수근거림, 탐욕, 게으름 등등 참으로 미운 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화를 잘 내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남을 헐뜯고 욕심내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백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고백하는 진솔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데에만 매료되어서 여기 로마서 7장 전체 나머지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 25절에서 곧바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없이 성결하게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고 나서 다시는 로마서 7장으로 되돌아와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오한 문제들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신에서 나의 혼을 분리시켜 주었고 육신을 죽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에 거듭난 세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죄와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도를 실제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군림하게 되었고 몸은 죄에게 인도되어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소하셨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혼을 몸에서 분리하셔서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악하고 나쁜 일을 하기 원치 않는 나는 나의 육신이 아니고 거듭난 진짜 나로서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내가 원치 않는 것, 즉 나쁜 일을 행하면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진짜 나인 세 사람이 알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진짜 나뿐만 아니라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참된 나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난 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은 절대로 옳고 나 자신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율법과 일치합니다. 거듭난 세 사람은 이렇게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지적해주는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입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 행동의 원인자를 단정 짓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참된 속사람 진짜 나는 옳지 않은 일을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잘못이야 그 일은 악해 그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속사람 진짜 나는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성도 안에 즉 내 안에 있는 죄는 그 말을 그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책임을 행동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속에 있는 죄가 잘못한 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인데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역시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역시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속에서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서술한다는 것을 잘 주목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죄는 분명 성도 자신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도 속에서 살고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내 육신 안에는 이라고 부연 설명을 즉시 덧붙여 놓습니다. 내 안에 나의 어떤 안이라는 말입니까? 곧 내 육신 안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바로 성도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도 자신은 아니지만 성도의 육신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활동하고 성도의 육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은 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육신이 그냥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 안의 선한 요소라고는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인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성경과 동일한 인간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안에 선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선한 것을 찾아보아도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분명히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하지만은 성도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죄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갈팡질팡하면서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성도 안에는 이렇게 갈등의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진짜 속사람, 여러분 성도 자신이고 또 하나는 가짜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 여러분, 여러분 속의 겉사람, 가짜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진짜 속사람, 진짜 당신을 무시하도록 유도하지만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같은 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성도들은 평소에 갖가지 선한 일들을 하고자 늘 의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악한 것을 행하려는 것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성도 안에 갈등하는 두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게 종로로 다는 가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원치 않는 것을 놓고 진짜 나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나는 정말로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가하는 죄입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법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식계명이나 율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작용하는 물리학적 법칙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법칙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러한 성도 안에는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 악은 성도와 함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 앞에서 마귀는 두려워 몸을 떠는 도다 라는 옛날 찬송과 가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것과 사뭇 다릅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인간, 겉사람이 그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겉사람 속에 버젓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성도에게는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함께합니다. 악이 항상 성도 곁을 떠나지 않고 성도와 함께 있습니다. 악은 그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악은 성도가 의지를 사용해서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악이 물러나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소망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악은 참으로 끈질기게 사실은 성도 자신도 그 악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악이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악을 쫓아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대인 요한은 그분은 용성해야만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용성해야 그 다음에 내가 세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야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굴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용성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운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먼저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어느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나는 죄를 범하며 바로 나의 해계에도 해계가 필요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가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그 순간에도 성도 안에는 여전히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과거의 나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과거의 나와 싸우느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나 역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하... 이 못된 악당아, 이 못된 죄인아하고 속으로 고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로 너야, 바로 내가 골칫덩어리야. 말썽꾸러기는 바로 너야. 하고 나 역시 나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엉뚱한 자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인간은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슬픈 감정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여러분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에서 때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추악한 자아에 대해서 질책하며 회안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주의깊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여전히 자신의 옛 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예쁘게 볼 수 없는 그 뻔뻔스러운 과거의 나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그 옛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애차를 깊이 통찰해 볼 때 그 속에서 늘 이 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알앞도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도다. 어찌하여 그때 내가 더 현명했던가 하였고 그래하여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건 역시 헛대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 나, 나 내가 활개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나의 돈벌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궁 저렇궁 제멋대로 의견을 말하고 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신념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다른 사람들이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마귀처럼 살 테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범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칫거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르머리라. 이것을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악이 함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그 사람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곧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보고 속사람은 아 좋은 계명이야 멋져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듭난 나는 참으로 훌륭해 위대한 계명이야 이렇게 즐겁게 호응하면서 거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정말로 그 계명들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키 카터 목사나 휴파일 목사 레이 베르더만 목사 잭 하일스 목사 같은 사람처럼 산다면 밤에 문을 걸어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도난 감지기 따위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 문을 걸지 않아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옛날에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말로는 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질비하고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근엄한 척,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도처에 널려있지만은 그 어느 도시에 가나 밤에 현관문을 걸어잠그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종교는 있지만은 그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으로 따르는 전통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육신을 숭대하면서 육신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겉사람들만 이 땅에 바글바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어나는 온갖 갖가지 문제들은 바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다 레리 해니거 같은 목사만 있다면은 그 누구도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는 은행에서 꾼 돈을 갚는 데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빚을 갚는 데도 그 날짜를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집으로 날라온 각종 고지서들도 꼬박꼬박 제 날짜에 다 지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내 생각의 법이라는 것은 선을 해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이 법 외에도 또 다른 법을 자기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지체들 속에 있는 법칙입니다. 팔과 다리, 몸, 이 몸의 지체들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생각의 법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몸의 지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법칙 또한 자연적이고 내 생각의 법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억누르고 억지로 악을 행하도록 생각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든지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와서 그 법에 무릎 꿇고 그 법칙에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법에도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2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명문화된 법률을 제정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1조 회개할 것, 제2조 침례를 받을 것, 제3조 신앙 고백을 할 것, 제4조 믿을 것, 제5조 끝까지 견딜 것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엉뚱하게 실정법으로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즉 재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조문으로 제정된 법률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은 명문화된 어떤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법칙이나 기압의 법칙, 우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들처럼 자동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개명, 규례들처럼 명문화된 법률 조항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방금 23절에서 말한 죄의 법, 또 8장 2절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오인의 지체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연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거듭난 그리스오인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법에도 법저문으로 명문화된 법과 법칙으로서의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법칙으로서의 법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생각의 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문화된 법률체계는 율법, 개명, 규례, 명령 등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에게는 이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생각의 법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지체들 속에 죄를 갖고 있는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겉사람에게는 이런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을 죄의 법 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 곧 속사람의 법칙이라고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은 겉사람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 받기 전에 옛사람이 육신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거듭난 새사람이 있어서 이 두 존재가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경에서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밝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이 두 장을 놓고 설교하는 설교를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방송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설교를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놓고 강론하는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채널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